전자인간 337의 위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류 평화를 위해 우리 연구진이 수년간 연구 노력하여 개발한 전자인간 337의 위력을 시범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다! 마치 인간의 모습 같구만! 맞아! 어쩜 저렇게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자야야야야dd 우하!! 으으으으으으! 으으윽 academic 억! 으으으윽 잭! 으악! 으아ard! ㅡㅡㅡㅡ 으 으 으 으 으 으 으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범을 보신 것은 전자인간 삼삼칠이 아닌 태권동자 마루치였습니다 아! 하하하하하 그럼 지금부터 태권동자 마루치와 똑같이 제작된 진짜 전자인간 삼삼칠의 위력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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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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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야! 도대체 이게 어찌 됐냔 말이오? 도대체 이게 어찌 됐냔 말이오?